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분석 8 인터뷰 계획서. 플랫폼 개발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.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처음 기획한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을 발견한다면 도입할 수 있기에 인터뷰를 계획하고 진행합니다. 인터뷰 일정, 대상자, 시간, 항목, 장소 등을 기입하여 양식화하여 작성합니다. 한창 개발중인데 갑자기 인터뷰를 잡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인터뷰 일정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고 조율해서 담당 책임자들과 미리 조율하고 프로젝트 중간에 들어갈지 처음에 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계획서를 짜면 되겠습니다. 이정도면